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아줌마 입니다 내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찍어야 되는데 좀 피곤해서 안 찍었더니 다음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루떡을 집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찹쌀 찰치루떡을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저희 친정음한테 배운 건데 아리조나에는 떡집이 있습니다 참수지 아줌마라고 떡을 진짜 맛있게 만드셔요 근데 한두 개 사먹기가 어쩔 땐 가면 다 식어 있고 딱딱해져 있어서 못 먹을 때가 많은데 갑자기 시루떡이 먹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일어나서 팥 있는 거 삶고 옛날에 해 먹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성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공을 했어요 찹쌀 가루를 찹쌀을 불려서 그거를 또 믹서기에 갈아서 다시 채를 쳤습니다 뭐 가루를 사 갖고 하기 지금 뭐 매트 가려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찹쌀 가루도 음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먹어보면 제가 이렇게 곱게 여러분 방앗간이 없으니까 또 방앗간 그 기계가 있긴 한데 그것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방맹이로 찹쌀을 오래 불려서 갈아 갖고 해보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식으로 여기가 엉망인데 이 시루가 옛날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게 하나 굴러다니길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게 유용하게 쓰였네요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올려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또 있겠죠 한번 맛있게 해서 드세요 명절이니까 에에에에